계속 훑어본다. 얼마나 예쁘겠어요. 입 좀 다물고. 봐도 봐도 예쁜가 봐요. 예쁜가 봐. 여행부가 들어갔네요. 조금씩 변신하기 시작해요. 나의 여신님이래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진짜 결혼한 거 같은데. 완전 예쁜데? 진짜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네? 머리 잠깐 꺼놨어요. 조금씩 바꿔주죠. 좋아가지고. 이렇게 됐으니까 진짜 약간. 얼음나라에서 온 것 같은 그런. 약간 좀 약간. 약간 천사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좀 약간. 우러러 봐지는 것 같아요. 우러러 봐. 진짜 예쁘구나. 약간. 빨리 잘 기억해 주세요. 알겠어 기억할게요. 사진. 사진 있다. 사진기 있다. 그래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지. 어렵다. 남자들이 그 저 때 봤을 때 그 아름다웠던 아내의 모습을 오래오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. 내가 예뻐하고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저 여자였어. 막 그런 거. 우와. 아니 뭘 입어도 되게 예쁘네요. 이게 맨 처음에 마음에 든다고 했던 그거 같아요. 어때요? 오 잠시만. 아 다르구나. 똑같은 거 같아요? 비슷비슷해 보여. 나는 이게 더 예쁜 거 같아. 다양하게 디테일을 연출할 수 있을 만한 드레스터 보실게요. 이거 이거 이거. 자 블링블링 골랐죠. 한 옆을까요? 아 블링블링. 반짝이.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건 저 스타일이에요. 저거 한번 이어 볼게요. 이거 예쁘다니까. 그래도. 알겠어요? 이야. 브라보. 이야 이거 진짜 괜찮다. 어때요? 예쁘다. 자 박수는 처음 나왔어요. 진짜. 예쁘다.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. 예쁜 거 같아요. 예쁘지? 네. 예쁘다. 오 어울린다. 어울려요? 아 화려한데. 또 뭐 입어볼까요? 다른 류의 드레스 입어볼까요? 나는 벌써 정해졌어. 이거? 나? 나는. 다른 류의 드레스를 보고 싶은데. 이야 뭘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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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 어울릴 수가 있지. 어떻게 저렇게? 예쁘다 이거 또. 아유. 어떻게 골라야 돼 이거 뭐야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 이거 됐어 이거? 아 이거? 이거? 이거 좀 잘한 거죠. 어때요? 이것도 예뻐. 왜 근심이 가득해. 왜 근심이 가득해. 거울 보세요. 근심이 가득하게 보여요. 절여진 김치 같았어요. 되게 힘들어 보여. 여자 입장에서는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텐데. 아무 의견을 내지 않으니까. 그냥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해야겠구나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탁탁탁 갈아입고 탁탁 나오면은. 그렇게 예쁜데. 왜 이렇게 뜸들이면서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. 거 봐. 아니 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. 신경이 보고 올게. 네. 네. 그래도 뭐 남자 옷은 금방 갈아입으니까. 본인도 옷이 심심하군요. 신경이 진짜 불바와 함께 다 도와드리게.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. 그건 아니다. 하나 둘 셋. 오. 괜찮다. 자주 맞추는 거. 오. 괜찮다. 외톨이가 부를 것 같은데요. 바빠. 그러니까. 바롱매. 어때요? 잘 어울려요. 그래? 응. 응. 없다. 괜찮은데요?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. 오래 걸렸어요. 오래 걸렸어요. 오래 걸렸어? 한숨 자고 있어. 한숨 자고 있어. 알겠어요. 아 맞아. 왜? 사진을 안 찍었잖아. 괜찮아 괜찮아. 눈으로 확인했어. 다시 나와요. 빨리. 아 이게 더 공개하는 맛이 있구나. 저기 서 있으세요. 저기 서 있으세요. 조명이 있으니까. 왜 나와요 자꾸.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. 민망해요. 여기 있으면. 아 그래요? 네. 하나 둘 셋. 둘 셋. 둘 셋. 왜 이렇게 얼어. 여기 되게 민망하다. 한 번 더. 에이장이 너무 싫어. 오 빠르다. 하나 둘 셋. 어 바지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? 위에 것만 계속 바뀌죠. 그런데 바지도 흰색이에요? 아니면. 자슈 좀 내려와 있으라. 어? 자슈 좀 내려와 있으라. 아 좀 올라가 있으라. 아이고 그래. 어색해. 어색하니까. 하나. 자슈 좀. 예쁜 포즈. 아 진짜 저 계단 한 칸이 사람을 약간 미워하게 만들어요. 빨리 와. 하나 둘 셋. 힘들어니까. 맞아.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왔어요. 아 웃겨. 아 민망해. 근데요 걸쳐보는 거면 또 입어봐도 돼요? 입어보라고 하실 수 있을게. 세요 열게. 네. 하나 둘 셋. 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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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려와요. 어색하니까. 아★. 그다음에 grad생을. 이걸 concerts. 무슨 때린다고. 기타가 없어서 떨리나? 아니야. 고기가 가서gin one. 그게 연극파인거 같네. 잘 어울리신다. 잘 어울리다. 찍을게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 좀. 하나 둘 셋. 뒷모습. 저렇게 시... 아... 왜 찍은 건데 이건? 그냥요? 가락국수 가락국수 또 입을거죠? 또 다른건데? 그러면 하나 더 넣었는데 다시 입어보세요 아 네 왜 이렇게 여기 심장이 완전 동작 표정이 아주 엄청나게 얼어있는데